자 여러분들 또 117페이지 제5절 용도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도지구는 본시험에서 함제가 꼭 나오니까 내용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말씀드리면 그 파트 위주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운전하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보시면 용도지구의 이미 용의 정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게 이대로 복사돼서 함제로 기출된 바도 있어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2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이 지정됐다면 그 위에다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정이 된 용도지구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에서의 여러가지 행위자 그런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해서 그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해 나가도록 무슨 경우로 결정하는가 도시군갈리계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장소의 여러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해서 지정하는가 용도지구 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18페이지 용도지구의 구분 즉 용도지구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류라고 써도 돼요. 용도지구는 총 9개가 있다 이렇게. 5개, 4개 하면 9개가 되죠. 9개가 있다.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쇽큼부예요. 용도지구가 9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가 있느냐. 그거 보면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 지능, 특정 용도지구 제한, 복합, 용도지구 있죠. 이 명칭을 기억해 가는 것이 쇽큼부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 이런 시행규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해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는 9개 있다. 9개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그걸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두 문자, 머리자 따가지고 체크해보죠. 경, 동그라미 치고, 고. 누군가에게 경고 넣었다 이렇게. 그러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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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방방 뜨죠. 놀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있죠. 방방. 경고, 방방. 그래 이제 그 사람. 다시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보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치게. 그래 경고, 방방, 보치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복.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복. 이렇게 해서 9개의 이름이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용도주구가 9개 있다. 뭐뭐 있는가.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복. 다시 한번 합니다. 경고, 방방, 보치게. 특복. 이렇게. 이걸 달달달 하셔야 돼요. 달달달. 기본이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지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이런 용도주구는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하죠. 어떤 용도주구는 그 장소에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주구는 그 장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주구는 그 장소 정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경관주구는 경관을 보호 형성 유지해서 나가고자 지정하자. 주로 보존이죠. 그 다음에 시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 때 지정없이 보호주구예요. 또 개발을 하자. 할 때 지정없이 개발 지정주고. 그리고 바로 취일학. 마을을 취일학이라고 하는데. 불학을. 취일학을 정비하자. 할 때 취일학 지구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주로 개발 정비.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데. 총 아홉 가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 그거 보면. 가로 1번 국토개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에다 줄 것이고. 용도지구 지정권자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용도지구 지정. 이것들을 지정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국토개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만 할 수 있다. 그네들은 이런 용도지구 지정화 변경을 무슨 계획으로 결제해서만 하느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제해서만 한다. 이때 경관주구는 어떤 변한 경관이 있다. 그러면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읽어보시고. 고도지구는 마지막에 체크해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지정한다. 최고한도에 딱딱 치고. 최저한도가 아니라 최고한도. 이 정도의 높이를 넘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컨대 고도지구 딱 지정해놓고. 높이를 딱. 20미터다라고 고시하면 20미터 넘을 수 없죠. 최고한도를 규제할 수 있어야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방화주구는 그때 방화주구 옆에 보면 화재의 위험 후 예방에다 줄 것이고 예방할 때 방통화람이. 화재할 때 화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방제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구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걸 화재의 위험 후 예방 길죠. 이걸 약자로 방화. 마지막에 주고. 그래서 방화주구 지정목적이죠. 방재주구 있죠. 방재주구는 거기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재해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그 다음에 끝에 줄 것 봐요. 재해를 예방 그때 죽고 싶고 재해할 때 재해 똥아람이. 예방할 때 방 떠나. 그래 재해를 예방한다고 이걸 방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재. 마지막에 주고 떠나요. 그래서 이 방재주구 지정목적하고 방화주구 지정목적을 비교. 묶어놔요. 그래 화재의 위험 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하는 지구는 방화주구. 방재주구는 풍수의 산사태, 지방 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지구다. 이렇게 구분. 보호주구는 문화재를 보호하자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뜻이 써져 있죠. 항망공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등등. 이런 것들 또 문화적 생태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 이런 장소를 보호,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식이 뭐냐 하면 보호주구. 보호주구 아닙니다. 보호주구는 없어졌어요. 보호주구를 합니다. 칠학주구는 중해요. 중협해 놓고 칠학주구는 아무 곳에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여섯 곳에다가 그 속에다가 정하는 겁니다. 그 아래에 불악이 있으면 그 불악을 칠학이라는데 칠학을 정배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하죠. 여섯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칠학주구는 아무 데다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섯 곳. 여섯 곳이 뭐냐. 바로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차량적, 보존중적. 그 다음에 개발전기업, 도시장공기업. 약적으로 머릿자 따요. 녹, 관, 농, 자, 개, 보. 그래서 칠학주를 지정할 때 여섯 곳에만 정석해서 그 속에 따만 지정하지 다른 데서는 지정할 수 없다 꼭 알아주시고 마지막에 칠학을 정배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칠학주를 합니다. 개발진흥균은 말 그대로 개발을 진흥해 나가자 해서 지정하는 지구예요. 그 지구가 지정되면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되죠. 그래 주택을 개발한다 그걸 주거기능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가를 개발한다 상업기능이라 해야 돼요. 공장을 개발한다 공업기능이라 해야 돼요. 유통물류센터 진다 그걸 유통물류기능. 관광시설, 휴양시설 건축하자, 개발하자. 그때 관광, 기능, 휴양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을 집중료로 개발, 정배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이 개발진흥주구예요. 개발진흥주구가 증대했으면 개발을 하게 되는 땅이 되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치구 중요표. 또 밑에 복합용도주구 중요표 두 개를 묶어치고 그래 두 개를 묶어쳐가지고요. 특정용도 제한치구 지점 목적이 뭐냐. 특정용도 제한치구는 주거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 주거환경이라는 것은 주택가가 형성되는 지역의 환경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에 학교환경이죠. 그 주변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과 주거환경과 관련된 그 곳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시설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할 테니까 이런 시설을 못 들어온다라고 특정시설로 입고 입지를 제한한다. 못 들어오게 받겠다 라고 할 때 즉, 특정용도 제한치구입니다. 청소년 유해술이라든가 또 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런 거 건축할 수 없어라고 규제할 때 지정하게 되는 것이 특정용도 제한치구인데 이건 여러 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보셔야 돼요.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했다고 하면 돼요. 청소년 유해술 같은 거 못 들어온다. 오염물질 배출소 못 들어온다 이거죠. 이걸 막겠다 해서 특정용도 제한치구가 지정됩니다. 특정시설 입지 제한. 그런데 복합용도주구는요. 복합용도주구에다 줄 거 봐요. 줄 것 같다면 밑에다가 일반 주거적 그 다음에 일반 공업죠. 그 다음에 계획괄죠. 이렇게 여기에다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복합용도주구는 일반 주거적, 여기가 일반 주거적이다 그러면 이 안에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가 일반 공업적인 땅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 이렇게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괄적이다 그러면 이 안에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복합용도주구예요. 이렇게 세 가지 땅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되면 원래 이 땅은 일반 주거적이면 일반 주거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겠죠. 일반 공업적은 일반 공업적에 허용되는 것만 지어야 되겠죠. 계획괄적은 계획괄적에 허용되는 것만 건축해야 되겠죠. 그런데 복합용도주구가 이 지역 안에 이렇게 지정되면 이 안에서는 바로 특별한 건축물을 허용합니다. 다른 건축물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규제를 풀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 토지를 보다 복합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하자 해서 정의시 복합용도주구인데 이 복합용도주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게 설치합니다. 완화. 그따 줄 거예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그따 줄 것이고 완화했던 건 합쳐요. 완화. 그러면 그래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한다.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한다 할 때 복합동남시구. 토지용을 도모한다 할 때 이용할 때 용했다고 하면 도모할 때 도했다고 하면 합쳐요. 그래서 복합용도주구는 포지용의 복합적인 유형을 위해서 특정시설을 들어와도 된다라고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복합용도주구와는 달리 특정용도 제안주는 특정시설을 못 들어와 라고 할 때 제안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안. 그런데 복합용도주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차이점을 꼭 구분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을 건너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세븐이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 국토교통장의 시도사 대도시장은 도시군가로 결정으로 줄 거예요. 경관지구 하나, 방화지구 둘, 보호지구 셋, 실학지구 넷, 개발지구 다섯. 다섯 개를 아까 총 아홉 개가 있다고 했죠. 아홉 개 중 다섯 개를 다음 가코와 같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른쪽에 경관지구 1, 보호지구 몇 개 봐요. 1, 2, 3, 4, 5. 그래 다섯 개는 다시 세분 지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어떻게 이름을 나눠가지고 세분 지장할 수 있냐. 이건 중요표. 그래서 119페이지는 중요하다. 119페이지는 중요표 해가지고 자, 이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경관지구는 줄 거예요. 자연, 시가지, 특화, 세가이로 세분 지장할 수 있다.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줄 거예요. 세 개를 기억하시고. 취락 주고, 자연 줄 거고, 집단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밖에 없죠. 개발주는 다섯 개가 있어요. 주거 하나, 산업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다섯 개가 있다. 방제주는 바로 시가지 하나, 자연, 둘,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명칭이 나오는데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공부다. 그러면 이 명칭을 기억하게 돼야 되는데 기억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약자로 좀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경관지구 할 때 경자, 똥남 쳐요. 자연, 경관지구 할 때 자, 똥남이. 시가 될 때 시, 똥남이. 특화할 때 시, 특에똥남 쳐요. 그래서 기억할 때 경자, 시, 특 이렇게 써놔요. 경자, 시, 특. 이 여성 이름 중에는 순한 딸은 순자라고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죠. 아름다운 딸은 또 미자 이렇게. 또 얼굴 보니까 놀랍게 생겼다 그러면 놀랄 경자 써서 경자 이런 말 쓰죠. 경자라는 이름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자, 시 이렇게. 경자, 시, 특. 특별회의 할 때 경자, 시, 특. 이렇게. 경, 자, 시, 특. 암기. 그 다음에 보호, 지구는 보호했다고 또 함겨요. 역사문화 환경을 할 때 역했다고 함겨요. 중요했다고 함겨요. 생태일 때 생. 그래서 이걸 보혁, 중, 생 이렇게 암기하세요. 보혁, 중, 생. 넌 학교 중학생이니? 라고 물어보았더만 그 중학생이 저는 보혁, 중, 생입니다. 보혁, 중, 생. 보혁, 중, 생. 기억하시고. 취락, 주구 할 때 취했다고 함겨요. 자했다고 함겨요. 집에 했다고 함겨요. 자, 정리합니다. 취락, 주구는 두 가위로 세면 되는데 이름이 뭐냐. 취, 자, 집. 따라서 해보세요. 취, 자, 집. 취, 자, 집.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표. 중요표 하시고 개발, 징주, 개 했다고 함겨요. 주구 할 때 주, 동그라미 치고 산업 할 때 산 동그라미. 관광 할 때 관, 동그라미. 관. 죄송해요. 관 했다고 함겨요. 복합 할 때 복도 함겨요. 특정 할 때 특했다고 함겨요. 그래서 이걸 기억할 때 개, 개 알죠, 개. 강아지 새끼 있잖아요. 강아지, 개.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이 개가 입에다 이렇게 물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보았더니만 주산이에요, 주산. 주산 알은 다섯 개로 되어있죠. 우리 어렸을 때 암상 할 때 많이 그거 이용했죠, 주산. 알 다섯 개로 되어있는 거, 주산.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개가 이렇게 주산을 물고 가는데 누구한테 배우러 가니 그랬더니 물어봤더니만 간복특 그래요. 간복특. 간복특이야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관순 할 때 관, 이승복 할 때 복에서 이관순 누나하고 이승복 동생이 만나서 낳은 애라는 거예요. 간복특. 특별하겠죠. 그래서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철저히 암겨야 돼요. 개, 주산,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따라서 해보세요. 개, 주산, 간복특. 개, 주산, 간복특.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제 죽을 때 방똥라미. 시가 절 때 시똥라미. 자연할 때 자똥라미. 그래서 방자씨. 이 여성 이름은 방자예요, 방자. 방자씨. 방자는 방정맞은 거 특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이 안 붙어요. 중에. 아까 경자씨특을 했죠. 경자씨특. 경자는 특별하니까 특이 붙어요. 경자씨특. 방자씨특 하면 틀리고. 방자씨 끝. 방자씨 끝. 이거 알겠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건 특화 없어요. 자. 그래. 방자씨. 방자씨. 경자씨특. 이거 헷갈리면 안 되고. 보옥중생. 보옥중생. 자주 따라하세요. 보옥중생. 그 다음에 취자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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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개주산감복토. 개주산감복토. 꼭 암기하세요. 개주산감복토. 할 거 없죠. 다시 한 번. 자. 경은 뭐라고요? 경자씨특. 그 다음에 보호는 뭐라고요? 보옥중생. 그 다음에 취는 뭐라고요? 취자집. 그 다음에 개는 개주산감복토. 방은 당자씨 끝. 이렇게 해서 자주.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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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당. 한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익숙해서 할 게 없어져요. 할 게 없어져요.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해도 지금 몇 번 합니까? 자. 이번 차 하면 10번 하네요. 자. 다시 한 번. 자. 방은 뭐라고요? 방자씨특.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이. 두 번째. 보호는 뭐라고요? 보옥중생. 취는 뭐라고요? 취자집. 개는 뭐라고요? 개주산감복토. 개주산감복토. 방은 뭐라고요? 방자씨 끝. 이걸 철저하게 버렸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용도주구마다 지적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뭘 좀 눈여겨보시냐. 특화경관측을 좀 읽어두셔. 특화경관측이란 지역내 주요 수계. 수계라는 것은 물가예요 물가. 물이 흐른 계곡이죠. 물가가 거면 수계의 수변. 이게 물가인데 물이 흐른 계곡을 수계고 그 주변을 수변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경관이 있겠죠. 특별한 경관이 있겠죠. 그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할 필요가 있어서 지정합니다. 또 문화적 보정하체가 큰 건축 주변의 경관도 빼나겠죠. 그런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상해서 필요할 때 지정한 것이 특화경관측이고. 그 다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거하고 중요시선을 보호지구를 지정부 쪽 비교해두세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란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할 때 역사문화에 딱 내무치고 밑에 그냥 환기 하나 써요. 그래서 역사문화적으로 나오고 마지막에 보호 또 남시고 지고 또 남고. 그러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짝지게 할 수 있겠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요시설물, 그 중요시설물 뜻을 법에 써놨죠. 항만, 공항, 공용시설이라고 하는 공공용 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 집회사, 운동시설, 그 다음에 교정시설, 교정시설, 교도소죠.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중요시설물인데요. 이런 중요시설물 보호 그리고 그 기능 유지, 증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이거하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를 잘 짝지게 해서 알아주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자연치락주구 중요표, 집단치락주구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치락주구는 내간대 땅만 증가할 수 있어요. 내간대가 아니면 지지 못해요. 내간을 기하세요. 녹관농자라고. 그래, 녹지적의, 관리적의, 농림적, 자연의 보증양 아래에 불확인 치락이 있다. 그러면 치락을 증가할 때 그 내간대 땅만 증가하게 되는 것이 자연치락주구다. 자연치락주구는 내간대 땅만 증가하지 다른 데는 절대 증가 못한다. 거기에다 증해놓은 지구를 자연치락주구 한다. 그런데 이 집단치락주는 바로 그린벨트인 개발창국이 있죠. 그린벨트라고 개발창국을 증가했는데 그 안에 불확이 있습니다. 그 속에다 지정을 하게 된 것이 집단치락주다. 집단치락주를 개발창국을 증가했다고 치면 지정되지 않는 그 개발창국 안에 나홀로 살고 있는 주택가 있죠. 주택집. 그분들 그걸 부수고 다시 일하면 힘들어요. 규제가 너무 세요. 그래서 그 집단치락주가 들어오면 인센티브 주를 주죠. 인센티브. 이 주권을 줘가지고 인센티브을 줍니다. 여러 가지 특혜를 주죠. 그래서 그를 모이게 한다 해서 모일집에서 집단치락주를 해요. 개발창국 안에 지정하게 되는 지구. 뭐라 한다? 집단치락주. 집단치락주는 어디다만 지정하느냐? 개발창국이야. 이렇게 좀 받으세요. 중요하다. 그다음에 주거개발증도 너무 쉽죠. 잘 나와요. 주거개발증은 주거개발증이라고 치면 그건 주거기능을 위로해서 개발을 하자는 거죠. 주택자라는 말이죠.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개발하고 정비할 때 지정합니다. 그다음에 산업유통개발증은 산업유통개발증은 공업기능, 공장, 유통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요. 관광휴양은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은 복합개발한다. 그 말은 두 개 이상 기능을 묶어서 개발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 그 말 중이에요. 그래서 주거기능이 됐든 공업기능이 됐든 유통물류기능이 됐든 관광휴양기능이 됐든 두 개 이상이 있다고 체크해요. 두 개 이상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할 때 지정한 것이 뭐냐. 복합개발증. 복합개발지능주가하고 에인쪽 페이지 118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 복합용도주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복합용도주가. 알겠죠. 복합용도주가하고 복합개발증이 헷갈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특정개발증주가 있죠. 특정개발증주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조금 전에 했죠. 이런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빼고 나머지 어떤 기능을 아까 주거부터 관광휴양기능 위에 네 가지 지구를 증여서 쭉 개발했죠. 세 가지가 그러니까 그거 빼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정비할 때 지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특정개발증입니다. 이거하고 왼쪽 페이지 보면 특정용도 제한적으로 비교, 헷갈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방제주가하고 자연 방제주가하고 지정복적을 보면 시가지, 우리 도시의 중심가에 가보면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때 거기는 뭐가 많아요. 사람도 많죠. 건축물도 많죠. 그래서 건축물 및 인구와 밀집해 있는 지역 다 줄 거예요. 건축물 및 인구와 밀집해 있는 지역 다 줄 거에요. 이걸 세 자로 뭐라고 하냐. 거기다 써놔요. 시가지라고. 이 시가지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방했다 줄 거에요. 마지막에 지구에다 줄 거에요. 재해방할 때 재자에다 넘치고 방자에다 넘치고 그러면 재해방을 약적으로 방제라고 하고 마지막에 지구. 그런데 건축물 및 인구와 밀집해 있는 지역을 세 자로 시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시가지 바로 방제주구나 이렇게 짝지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반해서 이거하고 자연 방제주의 지점 목적을 짝지하게 할 때에 이 자연은 우리의 개발의 손대가 묻지 않는 장소를 자연상태로 하죠. 어디에는 개발하기 쉽지 않아서 자연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바로 저 도시의 예외과학지대가 보면 바로 해안변이라든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지역 이런 데 개발하기 힘드니까 자연상태로 있죠. 그래서 그런 데는 토지용도가 낮죠. 그게 토지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의 지역 거기다 줄 거에요. 이걸 두 자로 자연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자연이 보이고 재해를 예방했다 줄 거에요. 재해방했다 줄 거였다면 그중에 재해를 또 넘치고 방했다. 이걸 방제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지구에 또 남아요. 그래 재해방이 필요한 지구 그러면 이거 뭐냐. 자연 방제이다. 이렇게 좀 짝지게 해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120페이지 용도 지구의 신설 추가 3분 나와있죠. 이 용도 지구의 종류가 조금 전에 9개, 그 다음에 또 3분 등을 해가지고 쭉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 외에도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께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시도사는 시도의 조례로 대도시장 대도시 조례로 바로 이 용도 지구의 여러 가지 껀에 대해서 밑에 줄 법령상 용도 지구의 그것 다 체크해요. 우리 국토개법 명상 조금 전에 규정돼 있던 용도지구를 쫙 봤는데 그런 용도주구가 아닌 또 다른 용도주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단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새롭게 신설에서 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그래 다시 한번 시도사 대도시장은 필요하면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용도주구 명칭과 지적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상 국토개법령상 용도주구에 의 용도주구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단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용도주구 신설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적 지구구역 지구단의 겪고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고요. 이렇게 새로 신설에 지정하는 용도주구 안에서 행위자는 바로 그 용도주 지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치들을 해야 된다. 최단이라 최소한. 그리고 당의 용도주구역에서 행위자를 완화하는 용도주구는 신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설하지 말라.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진다면 이 시도사하고 대도사항은 자기들 지역의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시도 대도시절으로 용도주구의 신설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렇게 가로 1번에서 가로 2번을 화살포 내요. 이렇게 추가로 세분할 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 가지가 주된 대상이 됩니다. 어떤 거냐. 시도사 또는 대도시항은 지역사항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도시공개조례로 조례했다. 조례로 정함에 따라 경관주구 하나. 이 경관주구 조건료는 경제화시득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름을 새롭게 신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추가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아까 경관주구 중에는 특화 경관주구도 하나 있었죠. 이 특화 경관주구는 바로 세 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시선을 보호해주고 특정용도 제한주구를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중요시선을 보호해주고 아까 공항항만, 교정설 등등 이런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정한다고 했는데 그 중요시선을 보호해주고도 교정시서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공항했다면 공항시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시설 중요시섬을 보호해주고를 바로 세 분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정용도 제한축구도 세 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세 분 지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였다 그냥 경관주구 하나, 그 다음에 중요시섬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축구 세 가지 있죠 그래서 기여할 때 경중특, 경, 중, 특, 경관주구, 중요시섬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축구 이렇게 세 가지 특화 경관주구까지 해서 특하면 되죠 경중특은 세 분 지정할 수 있다, 조례로 그 다음에 용도주관에서 행위가 나와있죠 용도주관에서 행위자, 저금년에 용도주를 쭉 공부했는데 이런 용도주가 지정되면 지정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각각의 주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 제한을 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경관주구가 지정되어 있는 곳에 땅을 만났다 여기다 무얼 해서는 안 되는가 이걸 알고자 할 때는 뭘 받으냐 이런 행위자의 근거를 보겠는데요 가로 1번에 동가로 1번 제가 읽고 가면 잘 따라와 보세요 1. 경관주구 안에서는 끝에 도시군객조례로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이 정도 딱 봤듯이 여러분이 경관주구 안에 땅을 만났다 여기 있는 땅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이면 안 될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도시군객조례를 봐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이 경관주구 안에서의 건축으로 도시군객조례를 높일 체대대비 색채 대지안을 적용 등에 관해 마지막에 뭘로 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되냐 도시군객조례로 정한다 도시군객조례를 또 하면 오른쪽에 2번 고도주가 나오는데 이 고도주 중요표 여러분이 고도주을 만났습니다 거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높이 최고의 한도 최고의 한도 높이를 규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높이 얼마까지 규정하고 있는가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도시군객조례를 틀려요 이것만은 도시군간리객 그것도 같이 도시군간리객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했던 겁니다 마지막 없다 그래서 세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고도주는 무엇으로 높이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초과하면 안 되느냐 도시군간리객이다 도시군객조례를 하면 틀린다 도시군간리객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지 미달하면 틀리고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하면 틀리고 없다 그 다음에 심화는 통과해도 되겠고 가로 3번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 하나 보죠 여러분이 방제지구 만났습니다 방제지구 방제지구 만나면 그 안에다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안 될까 이거 알고자 할 때는 뭘 봐도 되냐 그거냐 하죠 방제지구에서는 밑에 지구 도시군간리객조례를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 정도 2번 중요표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충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충수해서 제해준다 이거죠 그래 방제지구는 산사태, 풍쇄, 지방분기, 오래가 있는 죄 있다 지정해서 제해를 예방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을 세우는데 1층 전부를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는 공간이라 이 여름철 장마가 비해서 토사가 무너지면 덮치더라도 1층을 덮치더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기둥만 박아주 주차 넣었다 통영만 넣었다 이런 것을 피로티 구조부로 하는데 1층 전부를 다 피로티 구조부로 넣었다면 그 공간은 그 건축물을 충숙해상할 때 제외를 해준다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사태 오류가 있기에 여기 일대에다가 이 땅이 자연 녹지기입니다 자연 녹지기인데 여기 자연 녹지기에다가 방제주구라고 정했어요 방제주구 방제주구인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던만 도로가 옆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다가 건축물 건축하였다가 건축을 받아서 건축을 해요 건축할 때 자연 녹지기은 허용돈 건축물 건축할 때 몇 층에서밖에 못진가요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못지죠 이렇게 전 시간에 했죠 녹지기은 무조건 4층에서밖에 못진다 허용돈 건축 건축할 때 여기다가 주택 졌다 그러면 주택도 4층에서밖에 못지어요 근데 여기서 여름철에 장맛비에서 토사가 무너져서 덮쳐버렸다 그러면 여기 주택을 넣어놨다면 사람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명사고를 방제하고자 여기 방제해주고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다가 기둥만 이렇게 박아 그래서 사람을 통행하고 쓴다든가 주차공을 쓰면 1층 전부가 지금 1층 전부를 필러틱 구조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장수 지금 4층에 층수 제한해봤죠 이런 장수에서는 이거 층수 계산을 제외해주겠다 그러면 이분은 이거 1층 2층 3층 여기다 하나 더 올려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주택 안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무슨 죽을 때만 이렇게 인정하느냐 방제 죽을 때만 그렇다 이게 중에 2번 방제관에서는 용도주관에서의 건축 제한 충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러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러티 부분을 층수에 포함한다 제한다 층수에서 제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꼭 봐두세요 시도사 대도상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연안 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나 발생한 오류관에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 침식 관리의 구요로 지는 지역이 있다든가 하나 2번 특히 잘 봐두세요 풍수의 산사태 등 동일한 지해가 최근 10년에 이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지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오래된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방제지구 지정과 변경을 하게 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시도사 대도상은 박스 안에 1번 2번의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해야 한다 의무상입니다 해야 한다 하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들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도시군관리기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를 줄이는 대책 이걸 재거함 대책이라 하는데 이걸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꼭 봐두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4페이지 보호지구가 3가지 있었죠 보호지구가 박스 안에 가서 보니까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설물 보호지구 생태 보호지구 이렇게 3가지 있었는데 이 보호지구 3가지는 허용되는 건축물을 무엇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냐 도시군객조례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건축이라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끝에 도시군객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하도록 규제한다는 것 다시 박스에 올라가서 가로 4보면 보호지구 안에서 행위지안해가지고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 다음 각호를 한다면 박스 안에 1, 2, 3호를 말해요 그런 3호에 따른 건축물에 하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것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가로 5번 중요표 취락주가 나왔죠 취락주가 아까 두 가지 얘기했다고 했죠 취자집 취자집 자연하고 집단 자연취락주가 중요합니다 자연취락주가 중요합니다 아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하고 보존적 4관대 취락을 증명하고자 증명했다고 했죠 4관대 이런 여기가 녹지적이다 여기가 관리적이다 여기가 농림적이다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불악 있다 불악 있다 불악 그러면 여기다 자연취락주가다라고 증명할 수 있죠 이렇게 자연취락주가다 자연취락주다라고 증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증대면 이 자연취락주로 증명된 장소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국토계 법령에서 기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정하고 있냐 자연취락주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바로 4층에만 건축해라 여기도 다 몇 층에만 지어라구요 4층에만 여러분이 자연취락주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것만 1번 오른쪽에 2번 이렇게 해서 이것만 건축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건축할 때 몇 층에만 건축할 수 있냐 4층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5층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연취락주 안에 있는 땅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어떤 것만 건축할 수 있냐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이것도 몇 층에만 4층에만 5층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꼭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집단체락주 중요해요 집단체락주 안에서의 건축자는 무슨 법 집단체락주는 어디다 마찬가냐 여기가 개발자원국이다 여기가 개발자원국이면 개발자원국에 불악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다 지정한다 그랬죠 그걸 집단체락주 그래서 여기 올 때 개발자원국에 증대하는 것은 뭐냐 계집이다 계집 그래 집단체락주 안에서는 건축재한 무슨 법에 따라 기준받느냐 이 개발자원국 안에서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기에 나와있죠 개발자원국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령 이걸 약적으로 개발자원국일 때 개 특별조치법령일 때 특 법령일 때 법령이 있다 또 한 번씩 그래서 개특법령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3번 보면 3번도 한 번 시험이 나왔어요 7학주에 대한 지원 이 불하겠다 치는 것이 불하겠다 치는 것이 7학주 그죠 이렇게 7학주 입니다 이런 7학주 안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찬체에서 예사를 몽땅 밀어주겠다 이거죠 그래 국가 지방자찬체는 이런 7학주 주민 생활 편의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거나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국가 지자체가 7학주 간에 주민 생활 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담갔다 집단 7학주는 개특법에 따라 기종되어 있으니까 개특법을 보면 되고 2번 자연 7학주 이걸 가지고 시험이 출제했어요 자연 7학주 간에 있거나 자연 7학주 연결되는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같은 정비를 해주고 여러분이 여기 자연 7학주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지방자찬체인 시군구에서요 시도 지방자찬체거든요 또 국가에서 예산 투하해서 바로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해 줄 수 있어요 어떻냐 자연 7학주 안에서 국가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사업은 가 나 다 라 마 여기 이 마까지 딱 써놓고 시험에서 자연 7학주구 내에서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옳은 거 다 찾아라 답은 다 찾은 거 답이었어요 그냥 가볍게 읽어보면 되겠죠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정비해주고 어린호터, 공원, 녹지, 주차장, 마을회관, 학교 같은 시설도 설치, 정비해주고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설 설치, 개량도 해주고 하하청비, 재방률을 위한 시설 설치, 개량도 해주고 주택의 신축과 개량도 해주는 사업을 정비해 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그 다음 6번 이 개발징주가 있죠 개발진흥지구에서 여러분이 개발징주 만났으면 그 안에서 행위자는 뭘 봐야 되냐 그 개발을 하고자 지구단위계가 확정되었다 개발계가 수입되어 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라든가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입하는 개발징주에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구단위계 구체적으로 이것만 건축하세요 라고 그 계획서에 들어있거든요 또 개발계획이 짜졌다면 개발계획에 이것만 건축하세요 라고 딱 계획에 넣어놨거든요 이런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안 돼요 그 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만 건축하면 돼요 2번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라든가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에는 바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3번 이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개발징주에서는 해당 용도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만 건축만 돼요 그리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어느 쪽으로 넘어오셨어 바로 가로 8반 가로 8보면 복합용도주관에서 행위자 이 복합용도주관 3년 전에 우리 법에 도입됐는데 그 안에서 행위자 하나 있죠 1번 중요표 시도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기 때문에 복합용도주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 복합용도주관은 3가지 있다면 지정한다고 했죠 1일계 여기다 있죠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관리기 때문에 지정한다 다른 데서 지정할 수 없어요 2번 이런 시도사 대도시장은 복합용도주관을 이렇게 복합용도주관을 이런 용도주관에 따라 지정한다 그러면 여기다 더하여 복합용도주관이라고 통째로 지정할 수 없고 그 용도지역의 3분의 1까지만 지정하도록 기조합니다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3도 나눴다면 3분의 1 하면 안 되고 3분의 1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시도사 대도시장 복합용도주관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라 어떻게 하면 되냐 126표에 보면 바로 쭉 넘어가서 3번만 봐도 되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3번 이 용도적 지점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냐 하도록 해당 용도적 전체 면적에 얼마 이하에 보내서 지정해라 그 용도적 지점 목적일 때 3번 용도적이 있다고 싶고 싶고 이게 3가지 있어요 일반 주거적 하나 일반 공업적 둘 계획관리적 셋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런 용도적 지점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냐 하도록 해당 용도적 이 용도적에 전체 면적이 얼마 이하여 3분의 1이야 그렇게 써줬죠 3분의 1이야만 지정할 것 지정할 것들은 지자 앞에다가 복합용도주구를 이렇게 써 복합용도주를 지정해라 이렇게 되죠 3분의 1 이 수치 좀 봐주시고 동그라미 3번을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3보면 이렇게 이제 복합용도주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서 지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떤 시설에 들어오도록 규제를 풀어주냐 3번에 그 답이 나오죠 복합용도주관에서 행해자 이것이 한번 기출된 바 있는데 복합용도주구에서는 해당 용도주관 1, 1개가 있었죠 거기에 허용되는 건축물 여기 일반 주거적의 복합용도주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땅은 일반 주거적이니까 일반 주거적이 허용되는 것을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땅은 복합용도주구니까 어떤 시설을 터뜨릴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준주거적의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도록 허용하겠다 이거죠 1번이 그겁니다 일반 주거적에는 준주거적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다만 이건 안된다 6가지 안됩니다 준주거적이 허용되는 것 중 안마수수 안되고요 여기다 안마수수 질 수 없고요 공장 안되고요 유효물 제작물 체사 안되고요 동물식물을 하셔서 안되고 장에서 안된다 이거입니다 이건 질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이 일반 공업적이 복합용도주가 지정되면 여기는 준공업적이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다 질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준공업적이 허용되는 건축물 중 아파트는 안된다 여기도 아파트 질 수 없다 이거죠 또 2종 글린산산산산산산산산De 노후유아스 안 된다 이거죠 네 가지 안 됩니다 아파트 안 된다 그 다음에 달란점 안마스 안 되죠 노후유아스 안 됩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복합용도주가 증대면 바로 그 음식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런 것들을 추가로 판매설, 숙박설 유연업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보시고 1번과 2번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는 안보도 되겠고 제6절 용도구역은 다음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 이 시간이 많을 때 복습 차원에서 그냥 편하게 반복해서 좀 읽어보십시오 수업시간에 체크한 것만 수업시간에 체크한 것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수월하게 공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고생도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